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의자와 전략그룹 더모어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수혜와 정치,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긴 한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의 어제 이슈들이 좀 뜨거운 것들이 있어서 먼저 언급하고 갈게요. 우선 어제 국회 본회의 열리기 전에 민주당 의총 열렸습니다. 혁신위가 띄운 제1호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논의했습니다. 결론이 났네요. 나긴 났는데, 나긴 났는데 포기하겠다, 결의하긴 했는데 조건부예요.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이거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건가요? 내려놓다 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인다면 정당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국민의 눈높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데 국민의 눈높이는 그럼 누가 판나 하느냐, 지지층이냐 아니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정치적 성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다. 예컨대 아주 파렴치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파렴치한 범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민감한 사안들이 문제인 건데 민감한 사안들은 조금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도 갑론을 받기 있었다고 해요. 있어서 이게 일부 의원들은 찬성해서 내가 찬성한 게 아니라 기권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시원한 포기는 아니었다는 걸 여러모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혁신위의 1호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혁신위가 이대로 가겠는가? 혁신위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아예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혁신위가 이 안을 내놓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본인이 먼저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그 직후에 이걸 한 걸 보고 저는 좀 이렇게 교감이 있구나 이 교감이 있는 게 꼭 나쁜 의미일 건 아니라는 말인 거죠 교감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혁신위 띄우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 가깝다고 느껴지는 친명계들이 지원 사격을 막 하고 리기를 이렇게 좀 쭉 밀어가겠구나 싶었는데 일산천리로 되겠구나 생각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그 반대고 31명인가가 이제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겠다 선선언했죠 그게 이제 비명계라고 되는 데서 한 거잖아요 뭐가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전히 뭐예요 진짜?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선선언했는데 혁신위가 만약에 잘 되려고 한다면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당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 것이 제 1순위 2순위라면 주류에서는 힘을 받겠거니 라고 하는 게 2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혁신위는 친명, 비명 전반적으로 확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친명 주류에서도 이렇게 권위를 받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여긴 뭐가 되냐 이 사안이 이렇게 되냐 안 되냐 보다 그 부분이 오히려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혁신위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부터도 힘을 못 받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심지어 어제 불체포 특권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서도 거기다 조건부로 된 상당히 좀 어정쩡한 어제, 어제입니까? 이제 우리 혁신위원이 우리 방송에도 출연하셨잖아요 아니요, 혁신위원회 여기는 아니고 다른 방 다른 방 고출연하시겠죠 혁신위원장, 혁신위원 이렇게 쭉 나가시는 걸 보고 아, 여기도 좀 이제 말하자면 여론작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봉합 비슷하게 된 게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라는 건데 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락회동 한 번 연기가 됐고 연기돼서 잡힌 날이 어제였는데 저는 설마 했는데 또 취소가 됐어요 뭐, 또 연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하는 것보다는 연기하는 게 저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될 바야 애초에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비오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거죠 뭔가 조금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수혜 상황 속에서 이런 만남이 적절한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기가 된 건데 지난번에도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 그 폭우가 연기해서 욕먹을 정도의 폭우였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붙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또 해석이 여러 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 된 건데 혁신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사실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미리 시나리오를 써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쭉 가자 라는 식이 돼야 되는데 비그덕거리는 거죠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오랜만에 좀 칭찬 좀 드리고 싶은 게 폭우 과정에서의 메시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폭우에 대응하는? 네, 처음에 이제 오동에 갔을 때도 현장에서 브리핑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어제도 현장 방문해가지고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힘을 모을 때고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되게 괜찮죠 수혜 대응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꾹 누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도 같으면 좀 이제 야멸차게 비판도 하고 이럴 건데 그 부분이 참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가 꼭 말을 안 해도 그 부분은 뭐 다른 이제 야당의 인다들이 한다든지 지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신뢰, 안정감을 보여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요 한 하루 이틀 사이에는 그런 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정부 대응 이게 이렇게 쏟아내는 사이다 화법 같은 게 이재명 대표 트레이드마크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칭찬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얘기 잠깐만 마무리 짓고 수혜 얘기로 갈게요 어제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회동 불발은 그냥 수혜, 폭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이유는 없다고 보세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별 내용 없는 이야기 우리 앞으로 잘하기로 했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수혜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수혜 상황, 재난 상황 속에서 정치인 또 고위공직자는 어때야 하는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정치권의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게 있고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있는데 사실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소방, 방제, 경찰, 지역 공무원들 이분들이 하는 것이고 좀 높은 정치인들은 결국은 말과 이미지로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는 막말하면 안 된다 늘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내려갔을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회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골프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도 또 사고가 나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그 현장을 찾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이런 것이 주는 안정감 북돋아주고 그런 것이죠 국민에게 주는 신뢰 아 그래 우리가 이런 일 당했을 때 도와줄 거야 저렇게 우리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조금 다른 이야기고 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게 처음에는 코미디언 출신이다 이런 폄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난 상황부터 지금까지 국방색 카키색이라고 하죠 카키색 옷을 입고 현장에서 내가 국민들하고 같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우크라이나 국민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엄청난 리더십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 비슷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준 하에 우리 정치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대통령실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수해 발생했는데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한 건 좀 미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는 뭐 가는 편이 더 득이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감논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판단 다를 수 있어요 문제는 대응인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었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를 저도 안 가기는 어려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회의 그리고 폴란드 우크라이나까지는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우크라이나가 오늘 안 가고 내일 다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고 또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대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치인이 실제로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와가지고 무슨 물을 빼겠어요 뭘 하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아까 젤란스키 대통령이 무슨 총 들고 싸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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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거의 기본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술자리에서는 내가 간다고 뭐가 바뀌어? 이런 거지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세요 믿음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내일 모레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항상 마음은 제가 같이 하고 곧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참원 누구예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지금 지적의 부분에 해명의 부분에 지적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직접 어딘 관련해서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어제 국무회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정부 폐지해서 수혜 복구에 재정 투입하겠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앞에 이제 뭐 예천군 수혜 현장에서 저도 어이가 없다 처음 봤다 뭐 이런 것도 비판하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야 현장에서 이제 대통령도 어이가 없는 거 공감의 부분이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이건 좀 되게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관없는 걸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이권 카르테 부패 카르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여기다 쓴다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인 거니까 굳이 이게 왜 나왔을까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이권 카르텔을 네 뭐 참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발언이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달리 뭐 현장 발언하고 달리 준비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준비한 모두 발언이었어요 그럼 제 국민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아한 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고 물론 정치인과 리더가 늘 입에 발리는 소리 사탕 발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감, 위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돼야 되는데 이건 되게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이 들죠 말이 논란을 키운 케이스 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토요일에 골프 쳤어요 골프 치기 시작할 때는 비가 안 왔다고 홍준표 시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치다가 비가 와가지고 골프장이 폐쇄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런 이제 논란이 되고 나서 기자들이 붙었죠 막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그 해명의 논란을 더 키웠거든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비상근무 지시한 일이 없어요 비상근무 이상계였던데요 지시한 일이 없어요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자신이었다라는 불편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날 대구시 공무원 1,100여 명은 비상근무를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SNS에다가 홍 시장이 대통령이면 몰라도 나는 대구시만 책임지면 되는 대구시장이다 이 말을 쓰는 바람에 좀 사퇴를 더 키운 것 같아요 제가 기자들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갔죠 기자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이렇게 뭐 각장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한다 하면은 다들 정신 차리고 저도 방송할 준비해요 아니면은 안 부르더라도 대기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MZ세대들을 막 비판하면서 책임성 없고 자기 일만 알고 그런 식의 비판 사실과는 다른데 그런 이제 편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주말에 나가야 돼? 휴일인데? 나? 아 MZ세대 그러니까요 비판하는 우리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편견에 극히 부적절하고 이건 말실수도 아닌 게요 제가 세 가지 지점을 지적드리고 싶은데 토요일 아침에 골프장에 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 대구에는 피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명했죠 홍준표 시장은 대선 후보도 지내고 보수 정당의 당대표도 지낸 전국적인 리더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뭐 우리 동네에 뭐 없다 라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건가 두 번째로는 흔히 우리가 TK TK 그러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예천 영주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했잖아요 산사태 대구에 계신 분들 중에 거기가 고향인 분도 있고 부모님이 있는 분도 있고 같은 이제 권역인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광주시장이 우리 동네 아닌데 그러겠어요? 그거 아닌 거죠 저는 또 세 번째로 저게 이제 지금 서울에서 나온 일인데 그날에도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올라 굳이 지금 그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러 서울의 대구시장이 올라왔어야 되나? 아 그 부분도 문제라고 보세요 무슨 열차 관련된 논의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미룰 수도 있지 않나?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 있는데 아 이분은 그때 서울에 와가지고 굳이 언론하고 저런 설전을 벌여야 되나? 정무적으로도 판단이 틀렸다고 보시는 거군요 굳이 여의도에 와서 저 많은 기자들을 만날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할 때 말실수 이런 거는 이제 언급결에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분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주체적인 판단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시겠죠 근데 이게 기준과 눈높이가 아주 달라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가지고 정치인은 그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 남들은 틀리다고 이야기하네 그럴 경우에 그럼 이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어떤 정책적 소신이고 역사가 판단한다 그럴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런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지금 징계 절차를 곧 개시할 것 같습니다 개시한 뭐 직권상정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걸로 보셔요? 뭐 처음에 진상파악? 진상파악이고 뭐고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몇 시에 골프장 갔다가 몇 시에 돌아오고 여기 와서 어떤 발언을 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홍문종 의원이 2006년에 수액골프 쳤다가 제명당한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것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뒤에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여론이죠 민심 또 홍 시장이 계속 뭘 잘못했냐 과거에 이런 뭐 사례들 많습니다 예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총리 시절에 골프 쓰리 콤보 비 올 때 골프 치고 불 났을 때 골프 치고 3.1절 때 행사 안 가고 골프 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약간 경질성 사퇴가 됐었거든요 참 반복이 되네요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나는 대구만 책임지는 대구 시장이다 이 얘기 때문에 대선 이거 뭐 대권 주자인데 대선 포기하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대구 경북도 아니고 대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큰 정신이라고 하면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다른 지역까지 묻은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든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축소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조용한 행보를 수혜 지역에서 조용한 행보 보인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그러셨는데 반면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발언을 했다가 또 나중에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린 게 옛날에도 어떤 정치인들이 세월호에 비유했다가 사과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썼는데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못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한 건 해야지 한 건 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랑 다른 분들도 이런 실수가 반복된 이유는요 실점을 하지 않습니까? 득점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실점 한 번 하고 나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또 실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입으로 민주당의 입으로 계속 전면에서 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임 역할을 해오셨던 분인데 왜 요사이에 이런 설화될 구설이 계속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실점 하니까 내가 득점해야 되겠다 강박이 오히려 라고 강박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지역구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제 커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치인들의 국민 정서에 대한 감수성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민감하게 나만 옳고 내 판단 내 소신이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힘들어하시는가에 대한 공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위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국민 통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힘을 모으고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을 때 제일 정치인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늘 사고 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그런 누구들한테 이야기해 사고 치면 그러면서 좀 자괴감이 든 게 이 사람들이 뭘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어디 나가도 물에 내놓은 아이처럼 사고는 안 쳐서 좋겠다 사고는 안 치 조심해야지 입단속 시켜야지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 국민들의 처지가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좀 잘해주세요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 잘해주십시오 윤태훈 실장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